뭐라고 할까? 디acio. 터보레이터 님 안녕하세요. 엄청 많이 올라오셨네요. 초스카이는 쓰면 안 돼. 초스카이는 쓰면 안 돼. 초스카이는 쓰지 말자. 우리 메쿠로야 쓰게 되겠지만 알고 있죠? 으으으학 왜 나는 초스카이를 쓸 수밖에 없는 소리인가? 한동안 게임을 접었던 적이 있어요. 한 반년동안 조이스틱도 아예 안 만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반년만에 조이스틱 만졌는데 처음으로 했던게.. 초스카이 썼던 거에요. 아닛! 그걸 어떻게 흘리셨죠? 빰빰, 빰, 아프죠? 플라찢기 좋았고요. 얘는 덩치가 큰아이라서 콤보를 평소랑 조금 다르게 때리는 게 좋아요. 노우, 원투, 로하투, 밟고요. 빰빰, 에어레이드 2타 안되고. 노우, 노우, 안 잤는데? 죽었나요? 죽고? 카운터, 헐, 어 다행이다. 풀었네. 어퍼, 원투, 플라. 원투, 하단,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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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차스, 아, 차스카이 방금 썼죠? 무의식적으로 차스카이 쓰면 안 된다고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하는데. 계속 쓴다. 쾅. 아니야! 늦었어. 생신어퍼, 나이스. 뚝배기 깨지기 직전에 스탑됐죠? 다행이다. 꽝. 아닛. 아닛. 딴손. 아니었구나. 딜캐가. 팩터스 좋아요. 꽝. 로하. 꽝. 왼프리 확정. 발목. 따닥. 죄송합니다. 굿바이. 양이 확정. 꼼틀거리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양 잡기였어. 안 보였네. 죄송합니다. 슈우돌. 뚝배기. 내 뚝배기. 다 깨짐. 꽝. 꽝. 노우. 노우. 원. 아니. 이득 프레임이 어떻게 되길래. 원도 안 나가. 어떻게. 죽고. 콤보. 콤보 진짜 잘 만들어놨다. 노우. 죽고. 죽고 치면 K.O. 콤보 쩔어요. 싱크빅 좀 많이 하셨나봐요. 저는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을 못해가지고. 아니. 그걸 어떻게 막으셨대. 누워계시면 이게 확정. 로. 하. 투. 빰빰. 밟고.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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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으로 마무리. 로. 빰빰. 밟고. 원. 투. 풀. 빰. 톡. 슈. 돌. 당신을 위한 준비한 깜짝선물. 꽝꽝. 예아. 밟고. 안되네. 플래싱. 원. 투. 틸레이미들. 좋았구요. 포스리. 아. 확정이 아니야. 짠손이 확정. 차스카. 방금 앞면 다 부러질 뻔했죠. 양잡. 아. 늦었다. 노. 호우. 슈. 돌. 포스리. 톡. 나이스. 뭔진 모르지만은 아무튼 나이스인거에요. 죽고. 음. 원. 원. 로하인은 잘 안써요. 쓸 이유가 없습니다. 거의. 쓸 일은 없어요. 카운터. 카운터. 빰. 짠 발. 푹. 대의박. 죽고. 오케이. 오케이 1-1 로하인은 그냥 썩은 물이나 고인분들에겐 통하지 않습니다 한 번씩 진짜 깜짝 예상 못한 경우에는 반응 못하실 수도 있긴 한데 1-1 가드 한 다음에 로우 나온 타이밍에 흘리게 되거든요 그... 카즈야 1-2-4-3를 흘리게 되는 구조랑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아 니들 카운터 아깝다 그러게요 투풀 슈 돌 안되고 어퍼 안되고 1-2 풀 빰빰빰 하단 아니야 헐 죽고 이가스도 진짜 좋아졌다 저거는 딜감 시켜도 죽는 피였기 때문에 애써서 딜감 시키진 않았죠 세차기 어퍼 아미야 죄송합니다 카운터 좋았고요 어... 짱짱 안되네 슈 도 안나가 포-3 3 나오는 상에 의해 무엇 카운터 죽었죠 빰빰 저거는 팔도 길다 하 우리 귀여운 기가스 기가스 엉덩이의 매력은 세계에서도 최고 카운터 카운터 좋았구요 나이스 나이스 으으 뚱땡이라서 헐 망했다 그렇죠 대시 밟기로 굿바이 좋았다 원 포스리가 확정 포플 푸싱 안되구요 짠손 파스카 이어퍼 좋았다 방금 진짜 사기쳤다 와 내가 생각해도 사기 잘쳤다 와 쩔었어 와 양잡기 안되네 죄송합니다 하단 뚝배기 이러지 마시구요 선생님 선생님 짠손 빰빰빰 에어레이드 2타 발목 2 톡톡 짠손 끝 더블 케이요 무엇 드로우 원터풀 다음에 상중하단 상대가 흘리는데 막는건 다 찍는건가요? 뭐 다른거 보고 막는건가 어 발동 속도를 막는거라 보시면 돼요 근데 은하누리님이 계시는 곳은 그럴 수 있는 분들이 없을텐데 음 어렵다 횡신어퍼 실패 나이스 자르려구요 저 바벨 보고 못올립니다 방금 메인주 왔죠 엘켄 엘켄 플래싱 꽝 빰 빰빰 밟고 그런경우면 너무 뻔하게 쓰신거에요 다른이유가 없습니다 발목으로 굿바이 하단 밟고 하단 톡톡 나이스 컴버 잘나왔죠 대시발목이었습니다 좋았네요 앉아 굿바이 entire 크흐응 좋아 베베네맘이 베베님 어서오세요 굿바이 턴할때 목소리 톤 너무 섹시해요 감사합니다 톡 톡톡 안되네 아아니히 기가 세게 저렇게 완전 무게를 만들어준건 반치기위 아무튼 반치기위 재감 !" 제가 봤음 헐 오신김에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스 죽고 헐 원원딜케 초스카이 쓰면 안돼요? 계속 쓰고 있다 으으으으강 방금도 초스카이 쓸빵했다 으으으으으 진짜 아흐 바보메쿠라야 으으아 honey 으으아 you 싹 짠손 푸싱 카운터 좋았네요 핏살기였어요 빠밤 양 잡기 좋아요 에어레이드 3타 2 발목으로 메모리 굿바이 오신김에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마음에 드시면 알아서 팔로우 해주시겠죠 하지만 팔로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삭제해라 삭제해라의 송이 라운드 1 파이트 슈 돌 짜잔 엘캔 엘캔 플래싱 낮은 벽광 아니었네요 원 로하 투 빰빠밤 투 원 슈 돌 행신 로하 투 빰빠밤 슈 돌 에어레이드 2타 톡톡톡 톡 밟고 톡톡 아니 아니 바벨이 아니였어 빠밤 굿바이 원 투 실패 꽝 꽝 꽝 로하 투 빰빠밤 빰빠밤 아니야 로하 풀첸 로하 투 밟고 빰빠밤 굿바이 궁디 팡팡 예아 모르면 맞아야지 삭제해라의 송이 원 투 원 투 안 되고요 포 쓰리 가 좋았네요 플라 찍기 어퍼 안되고 행신 어퍼 안되네 원 샷 원 아우 나이스 슈 돌 뭐하는거 네코로야 네코로야 좀 잘하자 랭니야 죽고 히덕 디바집님 어서오세요 어 푸진가나요 글쎄요 그거는 하늘의 뜻대로 톡 카운터 좋았죠 크레 로하 짠손 안되네 톡 아니 네 양자 어퍼 양 카운터는 아니었군요 조금 아쉽네 캑타스 좋아요 꽝 톡 왼프리 확정 밟고 에어레이드 2타 발목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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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빰 에어레이드 2타 3타로 안되죠 호 오우 다행 오우 방금 진짜 위험했죠 제가 앉았다고 제가 앉았다고 의식도 못했는데 앉아서 캐치를 잘했네요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아니 그런거 쓰지 말자 우리 인간적으로 도끼를 써야죠 도끼를 기상기를 못쓰면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빠빰 로하 로하 풀 꽝 빠밤 굿바이 예아 앞경 푸싱 카운터 나면요 에이앙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원투 아니야 내 원투 어디감 딴소 아니야 좋아요 퍼풍러쉬 계속 가죠 우리 갈 때까지 가봐요 실패 원투 실패 바벨 캑터스 좋죠 밟고 빰빰 굿바이 아니야 4 AP도 한번씩 써요 4 오른손 시계방향 횡신력 회피력을 올려주거든요 다 쓱 안나가네 투 풀 하단 풀챔찍기 포스 리플 푸싱 안되구요 찍기 나이스 아니야 로하 안되네 카운터 왼잡기 좋았구요 발목 안되네 죽었나요 어 악법을 왜 안쳤나 똑바로 서라 매크로야 너희 화랑은 항상 말이 많지 슈 돌 좋았구요 엘켄 엘켄 플래싱 벽빵입니다 예아 오른잡기 짜잔 안되네 하단 바란 빠반 톡 투 원 아니이 Sí 죽었나 얼 인용소 왕대밀뻔했어요 톡 안되고 에이 양 슈 돌 원 투 굿 헐 죽고 벽 딜 넣는건 포기 그냥 맷샘 방송 보면서 대리만족이나 멱슬라이스가 정식 기술명은 아니구요 원래 버틀컷이라는 정식 기술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병따개라고 불러요 아 멱슬라이스가 정식 기술명이었나 기억이 정확하진 않네요 벽 딜 넣는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거는 감각적으로 익히셔야 됩니다 벽 간 거리가 이 정도다 아 그러면은 어 어 콤보루트를 이렇게 바꿔야지 하는 그런게 생깁니다 아니 흘렸 거든 슈돌 원투 따닥 소드 실패 어퍼 나이스 캑타스 좋아요 크레 크레 슈돌 나이스 투풀 투 엘켄 이런식으로 감각적으로 센스가 생기기 시작을 한다는거죠 안생길 수도 있지만요 굿바이 그 정도하면 이제 빨간불 켜줄 때 아닌가요 아니요 주황불 정도에요 아직 적색 신호는 이르죠 카운터 카운터 원투 풀 빠밤 슈돌 빰 원투 따닥 톡 안되구요 슈돌 실패 뭣 헐 카운터 아프죠 끝 끝 끝 끝 끝 끝났죠 어 굿바이 음 좋아 톡톡 톡톡 탐 크레 아니 로피니스 부장님 어서오세요 꽝 에이앙 안되구요 노 슈돌 에이앙 실패 플라찍기 대체 기가스 잽은 어디로 피해야하는걸까요 오와 끝났나요 꽝꽝 낙법 잘 쳤구요 죽고 이런 아하 잘 풀었다 언제든 양잡 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슬프지만 그게 현실 꽝 꽝 꽝 꽝 안되구요 양잡 잘 풀었네요 시우돌 뚝배기 어장창 로하 밟고 밟고 안되네 양잡 안되네 하단 발목 이에에에에에에에에 에에에엑 화랑소는 거의 티아하 티아하 티아노 사우루스급같은데 기가스가 너무 긴거에요 잉룡봉이 10% 해제 잉룡소리 진짜 잘내줘 까마귀소리도 잘내구요 이런거 말고 좀 멋있는 목소리 파이어크래커 실패 2타가 상단인가요 설마 어퍼 프레임 무시하는 공격 좋았죠 당하는 입장선 진짜 싫으시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철권 굿바이는 아직까지 이르군요 굿바이 콜사인 보내기엔 아직 일렀어요 이런 일도트 짬발 굿바이 어퍼 쓸 수 있는 거리는 게임을 하시다가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로하 빰빰 카운터 아니 거기서 에잇 하단 카운터 벽에다 하면 끝날거 같네요 게 투 샛 미 슈 안되죠 더 아프게 때렸는데도 안죽네 아니야 아니야 왜 카운터요 그게 왜 카운터 꽝 캑터스 좋아요 포 쓰리 아니야 아니야 원투 풀 빰 톡 아니야 뚝배기 아니야 응 아니야 꽝 파파슈 돌 원투 캑터스 좋아요 빰빰 깔끔하게 레드로 마무리 월드 넘버 파이브 캑터스 무엇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투 샛 미슈 게 투 샛 미슈 근데 쓸데없어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강등 뜨셨네요 빠르게 보내드리고요 아니다 원 에너퍼 원투 따닥 따닥 원투 캑터스 좋죠 응 아니야 빰 안되네 못피하네 왜 못피함 화랑아 화랑아 왜 그거 못피함 우리 화랑아 헐 포 쓰리가 확정 원투 미들 노우 플래싱 좋았죠 하단 잘 흘렸고요 개 거리 잘못 잼 무엇 로하 앉아 아니 왜 안 앉으세요 양잡 잘 풀어줘야되고요 슈 돌 실패 뚝배기 꽝 헐 망햇나 망햇나 로하 로우 메모리 예아 원투풀 빰 빰 빰 빰 하단 톡톡톡 꽝 꽝 짠손 원투풀 빰 빰 굿바이 레스트 인피스 예아